한 주간 링크인 하셨나요? 먼저 한 주간의 링크 사업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지난 위클링클 8화에 아주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 권용진 단장님이 출연해서 아주대 특화 분야의 성과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성과가 더욱더 발전해서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주대 서영탁 교수팀은 미래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소 검출 센서 시스템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 기술은 호평을 받아 지난해 11월 대연 ST의 25억 규모로 기술 이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기술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제품 전시회인 CES 2022에 선보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또한 아주대 학생들이 창업한 가족기업 지니컵 또한 인체에 무해한 사물인터넷 기반 생리컵으로 CES의 글로벌 우먼스 헬스테크 어워즈 부분 수상의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아주밸리의 우수연구 및 산학협력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링크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만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며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울산대는 2021년을 마무리 짓는 학생 서포터즈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링크어스,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성과를 알리는 링키입니다. 학생 109명, 23개 팀으로 이뤄진 링크어스 7기는 지난 4월부터 각자 전공과 재능을 살려 지역아동센터 대상 신문화 개선, 환경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정화활동, 또 누구나 다룰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 개발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또 9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링키 2기는 지난 3월부터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주요 소식과 성과를 다양한 SNS를 활용해 알려왔는데요. 2022년을 맞이한 링크어스와 링키의 활약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내 기업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대구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대구, 경북 지역 내 기업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개선점을 찾는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다같이 프로젝트를 개최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7개 대학에서 86명 학생으로 구성된 33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대구대 DR팀이 배달 책임 시스템 아이디어로 푸드 세일즈팀은 냉장고 속 재료로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이란 아이디어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장려상을 수상한 안부주스 팀의 배달 기사가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아이디어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학생들의 배려심 담긴 아이디어가 하루빨리 실생활에 적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 우수 인재들을 발굴하는 대한민국 인재상, 그 중에서도 다양한 발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2021 대한민국 인재상의 수상자 원광대 생명과학고 4학년 양정민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양정민 학생은 2016년부터 반려동물 덴타일 기능성 놀이기구, 가정용 스마트팜 등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특허 또한 취득해오고 있는데요. 또한 학생창업 유망팀 300선정, 2021년 테스브리지 경진대회 이노베이션상, 2020년 UCC 경진대회 환경부문 대상, 매년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거기다 원광대 청년재능기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밖 청소년 대상 진로진학 멘토링을 진행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양정민 학생은 앞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발명과 특허의 중요성을 알리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정민 학생, 다시 한번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을 축하드리겠고요. 나중에 링크TV에서도 꼭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링친 분들 중에서 대전에 놀러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전대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지역협력센터는 2021 동구 샤이니 리빙랩을 통해 동구 샤이니 리빙랩 가이드북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난 9월부터 동구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코스별 소모임을 구성하고 사전조사 및 답사를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이 개발한 관광코스는 근처 맛집과 카페도 상세하게 보여주며 많은 관광객 유입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해당 가이드북은 대전관광협회에 전달됐고 홍보 영상은 대전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링친 분들도 영상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